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알케어 2021 인턴 파도 쏘니 승진입니다 저희가 한국알케어 인턴 업무를 카메라에 달아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보시죠! 우리 귀여운데? 우유로운 희망 으흥 알티어는 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모델링입니다. 시아카부터 다양한 분야의 해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보는 회사입니다. 인턴 기간은 총 3개월로 2개월 동안은 저희 회사 제품의 교육을 기반으로 모델 및 최적화 자동화 과제가 실시됩니다. 모델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렇게 과제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동화 과제를 할 때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알티어 스토어의 앱스토어 비명을 많이 활용하였는데요. 알티어 스토어의 비명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어서 저는 이것들을 참고하여서 자동화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10월부터 CS 파트 인턴을 하고 있는 소니입니다. 저희는 미국에 본사가 있어서 한국 이름도 쓰지만 영어 이름을 써요. 저는 손씨여서 소니라고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업무가 고객 분들의 문의사항을 지원해드리고 라이센스 문제 해결이랑 프로그램 설치에 도움을 드리는 업무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고객님들 문의, 답변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예 없으면 답변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처음 와서는 각 파트별로 무슨 솔루션을 사용하는지 솔루션들 특징은 뭔지 그리고 알티어 트레이닝 코스에 있는 구조해석 교육과 충돌해석 교육에 대해 들었었어요. 제 인턴 동기 가파도예요. 파도라고 엄청 어머머. 파도인데 제가 가파도라고 놀려요. 제가 가파도를 좋아하거든요. 원래 막 하는 거야? 막 하지 않았어요. 우회지 말하지. 저희가 자율 출퇴근제라서 출근 시간에 따라서 퇴근 시간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제 발표 자료에 쓸 흐름도를 적어야 돼서 이렇게 흐름도를 먼저 적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나의 과제를 하고 보면 저희 본부장, 파트장, 사손님들까지 다 저희 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어느 점이 잘했는지, 어느 점을 못했는지 피드백을 다 해주셔서 이게 과제를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항상 도와주십니다. 저는 진짜 좋은 분들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실력도 많이 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기분이 매우매우 좋습니다. 왜냐면 발표가 끝났거든요. 춤쇄요. 우리 신디가 발표를 야물딱지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버벅거렸습니다. 나 엄청 버벅거렸는데? 발표는 좀 지켜보이네요. 빈을 다 빼셨나봐요.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어제 동기들이랑 함께 회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당 내용들을 문서로 작성하여서 파트장님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티파트장님은 여기서 자르네요. 여기에서 쨌든 계획이 Receered 해. 여기에서 인간을 해주면 온다. 거기에 탈춘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짜리네요. 이건 그냥 한편의 불씨네요. 이제 탈춘 같은 리액션에 짜iko는 쌓인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아이패드를 줘가지고 지금 받으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패드 아이패드 올해 저희 한국지사가 20주년 기념이 20주년 기념 환불로 아이패드 프로랑 키보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뒤에 회사 각인이 박혀있어요 각인도 있었는데? 어, 각인이 이렇게 있어요 재밌어 주택 쓰셨나 봐 주택 쓰셨나 봐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